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5월에 출구된 2020년식 현대도뉴그랜저 IG 가솔링 3.3 캘리그래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853km, 전산 판매금액은 3,740만원. 여기서 할인 당연히 가능하고요. 대조사 보증기간 남아있고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입금가 원가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20년 5월 27일 출구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9,860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희귀사항도 당연히 없겠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거의 새거나 다름없죠. 차가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855km, 10,000km도 안찬 차량이구요.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 뒷좌석 전동 햇빛 가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트, 스마트키,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커튼,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조수석 워크잉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블루링크 네비, 전자박팅, 오토홀드 기능, 차선이탈 경보까지 들어가 있구요. 후축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휠, 기스 전혀 없구요. 타이어 상태도, 타이어도 거의 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차 자체가 거의 세타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20년 5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3.3 캘리그래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853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740만원. 당연히 할인이 가능한 차량이구요.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 차 자체가 거의 세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입구인가 원가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